안녕하세요. 7월 19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민숙이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는 모세가 비난과 공격을 받으면서 본문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비난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세가 이방여인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출애국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계신데 모세가 그것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모세 혼자만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하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쓰리고 씁쓸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격하는 인물들이 모세 입장에서는 너무나 최측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친누나죠. 그냥 누나도 아니고 모세가 아주 어렸을 때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이집트 공주한테 가서 저 아이를 데려오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던 그 이제 보모 역할을 하려고 갔었던 그 누이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론입니다. 이 아론은 모세가 출애국을 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궁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을 때 모세의 베스트 어떤 파트너였죠. 하나님께서 직접 짝지어 주신 모세를 너무너무 잘 도와줬던 최고의 서포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모세를 향해서 미리암과 아론 최측근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도 아닙니다. 일단 첫째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방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이방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모세가 그걸 어긴 거죠. 이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비난하고 싶은 마음에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도 하나님을 독대하고 대면에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특히 미리암 같은 경우는 모세와 거의 대견될 정도로 여선지자로서 굉장히 핫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으니 질투가 나고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쪽 다 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모세가 옳다. 니네가 틀렸다. 너네가 틀린 것에 대한 대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 나병을 걸리게 저주를 하시죠. 그런데 결국은 미리암과 아론도 깨닫게 되고 모세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빌면서 7일 동안의 격리 후에 회복이 되는 어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듭니다. 정말 모세만 옳았는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는 정말 가당치지 않는 얘기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편을 들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자면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추리국기 34장에 이방여인과 혼인을 금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방신에게 우상숭배를 하는 여인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여인들을 통해서 우상신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추리국할 당시에 추리국이 초반부에 나오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추리국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서 모시겠다라고 고백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들은 이미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이들이죠. 무리안에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이 그냥 다짜고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모세만 대면하시냐, 왜 모세 너만 하나님을 독점하냐 라는 어떤 비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는 모세가 나한테 제일 소중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만큼 겸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겸손하다고 하면은 어머, 전 아무것도 못해요. 아이고, 당신 말이 다 옳아요. 이런 어떤 태도를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어떤 태도, 겸손의 태도를 보여줄 때는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태도, 그것을 항상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신 명령에 순종하는, 인정하는 삶의 모습. 사실 모세의 입장에서도 물론 모세 자체의 어떤 태도가 겸손한 것도 있지만 모세의 입장에서도 본인만 자꾸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 좀 낯부끄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낯부끄럽고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건데 그게 질투가 나니까 그리고 좀 더 말하자면 질투를 넘어서 나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인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판단이 들어서 모세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권이 아니라 본인이 선과 악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죄의 속성이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달으셨는지 아론, 미리암, 모세를 셋 다 부르십니다. 야, 너네 이리 와봐. 야, 너네 내 앞에 서서 내 얘기 듣는 게 뭐 별거 같니? 특별한 게 아니야. 근데 아론과 미리암 너네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한번 살펴봤을 때 모세는 겸손한데 너네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모세는 겸손히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는데 너네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서 단단히 얘기를 하십니다. 독대하는 게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그 자격을 갖추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대화를 통해서 아론과 미리암도 깨달았는지 물론 문둥병이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깨달았는지 바로 어떤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했다고 비난하는 어떤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혼혈 민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건 상황을 앞뒤 상황 전후 상황을 뻔히 알면서 모세를 깎아내리고 싶었던 아론과 미리암의 못된 마음 좀 못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지도자한테 함부로 덤볐다가는 이렇게 되는 거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본문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죠. 절대 그런 어떤 지도자를 띄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나 만나는 게 뭐 어떻다고 그렇게까지 질투를 하고 그러냐. 단지 나를 주권자로 인정하고 본인이 선악을 판단하고 그로 인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뭐랄까 크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건데 중간에 굉장히 생뚱맞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생뚱맞아 보이는 얘기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신앙생활의 어떤 정수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하나님을 대면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 권위들 누군가랑 결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누군가는 결혼할 때 이방인이냐 아니냐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변화되었는가 아닌가 이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한다는 것이 결국 신앙의 어떤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을 민속의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겉으로 드러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는 척도가 될 때가 많은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될 수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